네 이제 내일이 통한거 후향이죠. 보르부두르가 말해주는 당신의 인생을 장엄하게 하려면 찾아야 할 것이 있다. 참 여러 번 갔다 온 보르부두르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부처님 일대기 120장면을 공부하면서 자연히 많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 회양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냥 느꼈던 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인생을 장엄하게 하려면 물론 장엄이라는 말은 우리가 공부한 보르부두르 부처님 일대기가 방광 대장엄경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장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장엄이라는 단어 뭐 각자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데요. 벌써 벌써 한 7년째에요. 아프리카에 이제 전기가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전기가 필요한 지역이죠. 여기 자주색 이런 데는 전기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75%가 넘는 지역.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 남수단, 루안다, 우간다, 부른디, 디알콩고, 중앙아프리카, 차라드, 나이, 뭐 이런 나라들, 기니아 이런 나라들이 없고 그 다음에 50 내지 75%가 전기 없이 사는 게 이제 앙골라 뭐 이렇게 약간 분홍색은 아니고 빨간색. 그 다음에 25 내지 49%가 이 분홍색이 이제 아니죠. 이 분홍색, 분홍색이 그렇고 아주 연분홍색. 연분홍색은 뭐 남아프리카밖에 없어요. 남아프리카밖에 없는 여기가 이제 25%가 전기가 부족하다. 남아프리카가 중동하고 가까운 이집트, 리비아, 튜니지, 알제리, 모로코 이런 데가 좀 그러네요. 이런 이렇게 이제 그랬는데 뭐 중국 사람들이 돈만 대면 막 다 들어가서 하는데 아프리카는 왜 이렇게 땅이 넓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중국 사람들 여기 왜 들어가서 돈 벌 생각을 안하지? 특히 전기 같은 거 왜 가서 돈 벌 생각을 안하지? 그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번 동안 거 중에 방법은 찾았어요.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요게 이제 한 6개월 전에 토고 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토고에 장학금도 보내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보내고 그랬는데 토고 수도가 여기 로메 라는 데서 250km 떨어진 지역에 태양강 발전소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태양강 발전소를 줬대요. 이쪽 서아프리카가 여기 잖아요. 여긴데 가장 큰 태양강 발전소가 50메가와트 더라고요. 이쪽 북쪽 북쪽이 이제 지금 대통령 실세도 북쪽이 약간 좀 상류층 남쪽이 좀 하류층 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북쪽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나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50메가와트인데 50메가와트인데 한 15만 8천 가구가 아마 전기 혜택을 보나봐요. 전기 혜택을 보나봐요. 이게 돈이 얼마 들었나 보니까 한 700억 가까이 들었어요. 6,370만 US 달러가 들었다고 하니까 두바이 펀드에서 됐네요. 그 다음에 서아프리카 개발은행 하고 두바이뱅크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왜 중국 사람들이 가서 이런 장사를 못했느냐 이거를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하려면 국가도 돈이 없고 국민을 상대로 하려면 이게 태양강을 한 15년 내지 20년에 걸쳐서 그 투자비를 뽑아야 되는 구조인데 15년 20년 사이를 자기네들이 들인 돈을 받을 자신이 없었던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해법을 찾아서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이제 제가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고 방법도 찾았지만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부처님 일대기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한번 그 느낀 거를 이제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그래서 제가 헬륨코인 같은 거 얘기하면서도 이제 젊은 사람들 무료로 줄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완전 무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돈은 안 내요. 20대 30대 40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제가 무료로 한 만 명 정도는 1차적 만 명 정도는 들을 생각을 하는데 만 명, 만 대면 원가만 150억이거든요. 원가만 항공료하고 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제 해서 이제 미국 가서 이달에 한번 하려고 그러는 거고 뭐 돈이 700억 다 필요한 건 아니죠. 여기서도 보게 되면 소아프리카 디벨로먼트 뱅크에서 얼마 되고 두바이 펀드에서 얼마 되고 보통 뭐 700억이면 한 150억 정도 있으면은 한국도 펀드하고 운행하고 해서 이제 하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평생을 증권회사 돈 장사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가야 되는데 뭐 송창식 노래처럼 뭐 아무튼 그렇게 세월은 자꾸 흐르는데 하다가 이제 방법은 찾았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미국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부처님 일대기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 역할만 바뀌면 되는 거죠. 그 역할은 부처님 일대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부처님이 이제 그 그 부다가야 가야성에서 이제 떠나셔서 그 지금 이제 초전법류라는 바라나시 사르나스 여기 녹약원으로 가시고 룸비니 네팔에서 태어나시고 쿠시나가루에서 돌아가셔서 부다가야 바라나시 바라나시 사르나스 쿠시나가루 룸비니가 이제 불교 4대 성지다 뭐 그렇게 돼 있죠. 맨날 그 인도네시아 부르부드로만 생각했는데 여기도 한번 갈 수 있는 계획을 잡아봐야 되겠어요. 아마 델리까지 가서 뭐 교통편이 어떻게 됐는지 교통편이 편해야죠. 전 여기 한번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자세히 한번 제가 보니까 지금 오늘 이제 부처님께서 요 겐지즈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건너가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제 부다가야죠. 지금 이제 부다가야 이제 가야인데 여기가 여기가 이제 여기가 마하보리 사원이고요. 마하보디 사원 일로 가시는 거고 여기가 이제 부다가야 같아요. 부다가야에서 이렇게 이제 가시는데 가야성에서 떠나셔서 그 가야성에서 이제 녹야원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가시면서. 부다가야는 인도의 바하르주 가야 구역의 도시이다. 부다가야가요 가야 도시다. 그곳은 석가모니가 보리스나무 아래에서 깨달은 장소로 유명하다. 인도 북동부 바하르주 가야시에서 11km 떨어진 곳에 있다. 여기서 11km 떨어진 곳에 있다. 탄생지는 룸비니 최초의 설법지 녹야원 열반지 쿠시나가레와 함께 불교의 4대 성지이다. 조금 여기가 이제 부다가야 모습이고요. 호텔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4성급 호텔들이 쭉 있나봐요. 그래서 보니까 확대해서 보니까 이제 여기가 그 마하보리 사원이에요. 아까 여기 여기 이제 가야성이고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오시는 거죠. 마하보리 사원까지 이제 오시는 거고 여기가 수자타 스투파 그 여기서 이제 그 우유죽을 공양 받으시고 여기서 하시다가 이제 건너가시는 거죠. 건너가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나오는 거고 여기 마하보리 사원이잖아요. 여기인데 이렇게 이제 오시는 장면인데요. 이게 여기가 이제 그 부처님 최초로 깨달으신 그 마하보리 사원 거긴 가봐요. 품나죠? 불상도 아주 뭐 품나더라고요. 인도네시아만 항상 생각했는데 언젠가 한번 여기도 가봐야 되겠어요. 같은 꿈을 가지신 분들과 공부를 지금 하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나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석양인지 아침인지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르보드로 드디어 115 장면입니다. 여기 115 장면 보게 되면 여기 강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물이 있고 여기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는데 부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뿅 날라갖고 이렇게 뱃사공이 배싹도 안 받고 뿅 날라가지고 이쪽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부처님이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른쪽 그 두 명 두 명의 선인들 여기 뒤에 이제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숲도 있고 뭐 동물도 있고 이렇게 해서 뿅 날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이적을 좀 보이긴 하나 봐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런 이적을 좀 보이 예수님도 그런 이적 좀 보이셨고 숭산세님도 미국에 가셔서 푸른 눈에 외국인들 도력으로 그렇게 다 한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이적을 좀 보이시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으로 모이고 그러면 이제 법을 가르켜 주고 하시는 것처럼 부처님도 이제 이런 장면이 부르부두유루 15 장면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제 배사공 이 배의 주인이죠. 배의 주인이고 선인들이 이쪽을 보고 있고 부처님은 뿅 백조의 왕처럼 날아서 간다 라는 개송처럼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가신 장면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녹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 계속 탁발을 하시니까 공양물을 올리는 거예요. 다 뭐 이렇게 공양물을 이런 거고 특히 공양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산도 하시고 연세 드신 할아버지인지 한명인지 몰라도 우수수인지 감자인지 해서 아무튼 저런 선지식한테 이제 빚을 져 두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공양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참 이 불공부하고 참 사실 처음에 처음에 이제 초발심때는 참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절에 갔다 왔습니다. 절에 저 대부도에 대부도에 어 붓다가야사가 있어요. 이름이 같아요. 붓다가야, 붓다가야사가 있는데 어 뭐 절이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그 바닷가에 이제 작년에 관세음보살님 상 모신 것도 있고 오늘 왠지 거길 가고 싶더라고요. 계속 아침부터. 그래서 어제부터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어제부터 가고 싶어서 이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거기 대부도 붓다가야사 가면 이제 스님하고 거기 이제 보살님하고 뭐 친구처럼 그냥 덜렁덜렁 가고 그랬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공약물도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스님하고 또 연초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부처님 사리를 그때 이제 모시러 갈라 그랬 모시러 가는데 같이 가자 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 코로나가 아니라 그때 스리랑카에 무슨 테러가 있어가지고 국경이 다쳐서 못 갔었죠. 한번 이제 코로나 끝나면 가야되겠는데 한번 그 같이 갔던 한국 스님들하고 이제 그 사리를 사리 사리 한관은 모시고 나왔대요. 이 스님 절에는 갖다 놓지 못했지만 그래갖고 그랬는데 이제 공항에서 이게 이게 뭐냐 그래서 어디 절에서 이제 어디서 받은 부처님 진신살이다 그랬더니 세관훈이 여기 부처님 진신살이 지금 있다 그러더니 한번 보여달라 그러더니 보여달라 그래서 보여줬더니 다 그렇게 부처님 사리보고 절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거 부처님 사리 들고 나가니까 마치 그 강물 모세의 기적에 강물 갈라지듯이 그 스리랑카 사람들이 양쪽으로 쫙 길을 터주더랍니다. 그 빽빽한 공항에서 그래갖고 부처님 사리 제일 먼저 지나가게 하고 하는 그런 참 장관을 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 부처님 그 인도에서 이제 불교가 그 아무튼 쇠퇴하고 난 다음에 남방쪽으로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잘 보존되어 있죠. 스리랑카나 스리랑카 불교를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개정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죠. 몽고 불교를 그렇게 러시아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정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죠. 그랬는데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가면서 힘으로는 안 되는데 돈으로 많이 무너지고 있죠. 한국에서 한 1년 전에 스리랑카 사람 만났는데 스리랑카 불교국가니까 제가 반갑다고 그랬더니 자기 크리스찬이래요. 한국에 교회 왔대요. 뭐 좋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세상은 다 변해가는 거죠. 변해가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 사리만 보고도 쫙 그렇게 같이 막 전하고 했던 것처럼 이제 실제 부처님을 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로보드루 116장면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17장면에 녹야원에 도착하셨습니다. 녹야원에 도착하셔서 같이 공부하던 다섯 비구를 만나죠. 그랬더니 이분은 고개 돌리신 거 보세요. 흥! 중간에 밥 처먹은 놈이 왔네? 이러면서 고개를 돌리고 이분 이분은 교진이 할 거예요. 다 이렇게 관심 없는데 야 저기 저기 고향 하다가 고향 깨트린 놈 온다. 우리 전원 보고 아는 척도 하지 말자고 그렇게 다섯 명이 짰는데 교진여 존자 고개 돌리는 거 보세요. 부처님한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광채겠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불법승 3보 중에서 이제 승단이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이 바람 이제 보르부드로 110 부처님 일대기 120 장면 중에서 117 장면입니다. 부처님이 여기까지 오신 거는요 이걸 제가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이게 썸네일 내용이에요. 당신의 인생을 자엄하게 하려면 당신이 해야 될 것이 있다. 부처님은 왕이 될 수도 있었고 전륜성왕이 될 수도 있었고 정말로 세속적으로 당신께서 뭐 빈비사라 왕하고 같이 이렇게 빈비사라 왕의 빈비사라 왕의 권력하에서 불교를 널리 전파할 수도 있었고 불교로 국교로 만들 수도 있었고 다 하실 수 있었어요. 뭐 부인도 뭐 국녀도 뭐 여러 명 둘려면 둘 수도 있었고 할 수 있었어요. 절도 크게 지으려면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금생에 몸 받고 태어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 자기가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 다섯 분 앞에 부처님이 여래로 반연된 거라는 거죠. 부처님이 이분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이 다섯 분 앞에 이분이 반연이 된 거라고요. 부처님이 준비된 자에게는 스승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 아프리카 일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에 할 수 있는 일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이제는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가 여기다가 발전소를 지어줘서 돈 버는 거 이런 건 다 부처적인 것이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발전소 한 세 개만 지면 중국 놈들이 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유럽 놈들이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걔네들이 다 들어와서 걔네들 돈으로 할 거예요. 그 샘플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뭐 이 더운 데 가서 우리가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부처님 일대기 하면서 어려운 부직함을 잡게 됐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동안구 회양의 일입니다. 여기까지 120장면 중에서 117장면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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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